기념! 쿠리코입니다. 김경우씨입니다. 정말 아치코 나뉘어. 2주전 구독자 20간만 기념 감사 인사를 찍었는데요. 제가 여러분들 보고싶은 컨텐츠를 선택해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기 아가를 발았어? 첫번째는 쿠리코가 게스트를 찾아가서 한국어로 한국 음식을 배우는 지파쿠 선생님이였습니다. 두번째는 자기가 나한테 한국의 맛집을 소개해주는 현식당 오늘 못하진 않지만 코멘트에 믿는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소리문 케이크는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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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그리꼬입니다 예쁜 글을 제출하며 예쁜 글을 제출하며 이걸 왜 예쁘게 제출하며 한국에 와서 처음 울었어요 그 후기 그 후기 도착했습니다 할 수 있을거야 할 수 있어 오늘 저희가 요리를 배우러 왔는데요 요리도 배울 겸 한국어로도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럼 오늘 코리코 한국어로 다 아이시대로? 네 다 아이시대로 떡볶이를 한번 만들려고 왔습니다 떡볶이 떡볶이는 제가 세번째 좋아하는 한국 음식이에요 첫번째는 뭐에요? 대패삼겹살 두번째는요? 황나물 밥 몰라요? 몰라 재료는 대패삼겹살 랫잎 랫잎 라 이거 한국어로 라 이거 나한테 신기해서 보고있어 이거 뭔지 알아요? 라 마지막으로 비엔나 소세지 비엔나 소세지 쿠리코가 좋아하는 비엔나 소세지가 마지막에 있죠 이 정도면 그냥 다 좋아하는거 아니에요? 안좋아하는 음식이 있어요 쿠리코가 뭐하는거에요? 빠 빠 빠 빠 팝 하하하하 하하 하하 눈이 왜 이렇게 커서 하하 나 따라하는거구나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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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쿠리코 오늘 배우러 온 입장이니까 쿠리코와 이거 한번 해주세요 동그라미 근데 발음 진짜 좋아요 동그라미 최근에 배운 물에 이거는 뭐예요 그러면? 아.. 3개 뭐.. 심지어 2개야 그리고 자 그럼 팔을 먼저 예 잘하네 잘하네 어 진짜 오우 자 그럼 이거는 여기 예쁜 그릇에 빼두는 거예요 어..어떻게? 예쁘게? 아니 저.. 아니 예쁜 그릇에 주라고 예쁘게 주라는 게 팔 이걸 왜 예쁘게 들어 나 왜 물어보는가 했어 아 그래도 그렇구나 한 번 두 번 아이스 자 그러면 기본 재료는 끝났어요 그립고 간단하죠? 응 간단하죠 어 잠깐만요 어 잠깐만요 대패상이었어요 먹고 싶은 만큼 여기 후라이팬에 담아요 와.. 꿈이다 꿈 예? 아니 꿈 아 꿈 많이 넣어주세요 많이 넣어 응 이거 정신 나가신 거 같아 알잖아 안 되는 거 그러면 이건 구워주겠다 그죠? 그러면 토 넣을 수 있네 진짜 끝까지 넣은 거구나 한 마리 한 마리 아 참 잘했어요 쿠르크가 가장 좋아하는 대표 삼겹살이에요 이거 한 거 떡볶이? 이렇게 먹어요? 보통 요새 많이 팔아요 이렇게 차돌방에 떡볶이를 많이 팔아요 차돌방에 떡볶이 뭔지 아는 거예요 아 아 소 소 소 어 얼마나 해야 돼요? 이거? 이거 땀 어떻게 해? 거기에 땀 있잖아요 아 땀 이게 돼지 땀 아프니까 더우니까 더 아프니까 아니라 더우니까 여기 더워 여기 더워 아까 제가 잘랐던 오묵 태닝 라 그리고 금방 완성한 네브삼겹살 끝 떡볶이를 만들 때는 약간 동그란 그런 게 좋거든요 잡으면 한 바퀴 돌려주세요 동그라미입니다 자 불을 켜주세요 소 있네 제가 켠 공룡이에요 공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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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때 목소리가 낮아지 공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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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그런 건 저렇게 돼 진짜로 공룡 공룡 이거 봐 이거 뭐예요? 이거 로추장 로추장 에? 야 쿠리코 렉 걸렸어 이거 30초 기다려야 되거든요 아 진짜로 죄송해요 30초만 기다릴게요 로추장 로추장 한국에 와서 처음 울었어요 아 영광이다 진짜 이거 뭐라고요? 로추장 로추장 천사다 전사로 엔제? 아니 아니 아 천재 천재 아 천재 그리고 이제 떡을 먹고 싶은 만큼 여기 넣어요 되게 배고파요 조금 배고프긴 하죠 오 대박 이야 이게 직접 담근 고추장이기 때문에 오 오 아 그렇군요 그러면 맛은 고추장 망업이에요 떡볶이를 먹었을 때 무슨 맛이 났어요? 그리콘은? 아 마늘이다 아 음 한국말로 뭘까요 그렇게? 마진다늘 다진 마늘 뜨거워요? 아 괜찮아요? 어 잘하네 공룡 갑자기요? 아니 안 돼 그리고 이제 다 나오면 돼요 아까 준비했던 재료들 조심해 그 속에 그 뭐지 조미료 아 뭐야 방구제 방구제 있어 방구제 조미료는 개맛이겠네 하하하하하하 손가락으로 살살 튀지 않게 이것도 하나의 기술이에요 튀지 않게 넣는 거 튀지 않게 넣으면 기술이에요 아 기술이에요 안 튀게 그렇게 하면 튀죠 그렇게 하면 튀죠 아 아 아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해요 안 튀게 너무 튀게 안 튀게 하하하하하하하 그렇죠 그리코 와주잖아 예스 튀게? 어 튀었어 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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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넌 튀게 넌 튀게 공룡 공룡 얼마죠? 두 스푼 두 스푼 오케이 한 번 근데 사실 스푼은 영어잖아요 한국말로 했을 때 뭔지 알아요? 숟가락 숟가락도 맞는데 숟가락 말고 진짜 표현이 있어요 두 큰술 두 끈술 두 큰술 두 큰술 아 이제 확실히 좀 진하다 판매하는 그거 맞지? 아무도 안 셀 거 같은데 하하하하하하 더 더 더 더 더 오OOOOO 됐어요 됐어요 좀 더 좀더 좀 더 당시 와 대박 오오오 first 위에 올려도 괜찮겠다 왜 치러도 담으러 너도 sitzen 도滑아예요 아무튼 도려네요 아니 자 그럼 이게 완성이에요 대표 소시지 네가 Bene lab 접시에 넣어둬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니다 Let's собой 떡볶이는 insurance 그 상태로 먹은 거예요. 즉석 떡볶이 느낌. 그 후키 히 잘 먹겠습니다 키바스! 아 그런 거 안 했어, 그런 거 안 했어. 뭐야, 그런 거 안 했어. 같이 해! 도... 아니 미! 라고 해야죠. 도... 미... 잘 먹겠습니다 키바스! 음, 떡볶이인데? 떡볶이야. 최고의 칭찬이네. 떡볶이야. 떡을 먹었으니까 나는 대패를 먹을게. 와, 진짜 근데 이거는 진짜... 떡가 똥이네. 와, 진짜 맛있는데? 대패에 떡을 싸먹어야겠다. 맛있다. 맛있지? 어, 놀래라. 지금까지 떡볶이를 사먹었잖아요, 가게에서. 그리고 앞으로 만들어 먹을 거예요, 사먹을 거예요? 이거 만들어 먹을 거예요. 와, 진짜요? 아, 사먹어야겠다. 나도 사먹을 건데. 형이 최근에 결혼을 했잖아요. 커플일 때와 결혼하고 나서의 차이점이 있어요. 안정감? 안정감? 응. 결혼하고 나서는 덜 싸우고 완전한 내 편이 있구나. 언제 결혼할 예정이야? 구독자분들도 이걸 제일 궁금해하실 거 아니야? 그렇죠. 일단 저희도 다 때가 있으면 또 할 거고. 아, 그렇지. 그런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사실 누구보다도 더 많이 그런 생각을 두고. 그럼, 그럼, 그럼. 근데 언제예요? 그리고, 4년 만나면서 경식이의 단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오, 장점이 아니라? 응, 장점 말고. 진짜 성욕은 나보다 제가 영상이지만. 뭐가요, 뭐가요? 성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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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웃겼어, 오늘. 어떻게 한 거야? 어떻게 한 거야? 김경식 씨는? 내가 본 구리코의 단점? 이런 거예요. 어떤 건데? 예를 들어서. 어떤 건데? 아니, 예를 들어서. 지금 이렇게 편하게 말해. 아, 알았어요. 뭐가 있어요? 아, 아, 아. 밤에 되게 흥게 자기 전에. 근데 아까 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건 사실 작은 부분이긴 한데. 쿨하게 끝난 딱 이 자리지만. 그게 조금 더 가는 거라고. 아, 아. 저도 쭉 가고 싶은데. 좌회정, 우회정. 아, 아. 김경식에게. 쿠리코란. 아, 이거는 고민하는 순간 사실. 아, 진짜로, 진짜로, 진짜로. 물이라고 생각해요, 물. 왜왜왜왜. 진짜 목이 마르고 이럴 때 마시고 싶잖아요, 물이. 뭐. 정말 쿠리코도 참 저에게 그런 사람인데. 아, 너무 determined. 좋다. kamututu 아, 바닙다. 목이 마를 때 물이 마시고 싶고. 와, 진짜? 우리 몬의 70%로도 물로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크æææææ... 끠리코란가. 쿠리코래객의 김경식이란? drops 주장. 오! 오, 왜왜. 오늘 떡볶이도 그냥 다 넣고 끓으면 맛이 없잖아요. cru Pet görüş exercies. 하지만 drops 주장 있으면 맛이 파앙겠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말이야? 꼭 필요한 존재라는 거잖아. 저도 아까 물... 아니 왜 이건 되고 나는 안 돼. 코리코에게 로추장이란? 네, 괜찮아. 안 해, 우리 집이야. 괜찮아, 괜찮아. 됐어, 됐어, 됐어.